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수사검사들 간의 뒷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저격을 하면서 검찰을 향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비판을 했고 검사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반박에 나섰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또다시 가짜뉴스와 같은 주장을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게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로 검사들을 흔들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서 좌파진영의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을 재생을 했고 해당 녹취록은 2017년 일명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 기소가 되었던 장시호가 지인들에게 검사들이 자신을 회유하고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 대해서 민주당의 장경태는 해당 매체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가 장시호에게 증언을 대비해서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 외에도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관계라든가 추잡한 일들이 녹취록에 담겨져 있다고 주장을 했고 해당 영상이 검사들 측에서 사건을 조작을 하고 피의자들과 뭔가 사법 거래를 하는 그런 증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이재명은 대한민국 검찰이 맞는가라고 비판을 했으며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하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나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질문지와 답변을 주고 외우게 하는 것은 모의 위중 교사라면서 감찰이 아닌 검사 탄핵 사안으로 형사처벌해야 되는 중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 국가가 무서워가지고 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해당 보도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검사가 조사받는 피의자와 이상한 남녀 관계였고 살림을 차렸다라는 이런 내용인가라고 묻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솔직히 웃긴 얘기라고 생각이 되죠. 이재명 같은 인간이 남들에게 뻔뻔하다라고 질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히 코미디이며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아니 일반 국민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만큼 뻔뻔하고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현지소인데 이런 사람이 얼굴 똑바로 들고 남들에게 뻔뻔하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주장에 따르면 검사하고 피의자가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 핵에 망측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배우와 온갖 추잡스러운 추문을 달고 사는 정치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이재명 본인인데 이재명이 저러한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코미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하고 장시호로 회유했다라고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면서 왜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일 과장으로서 그는 장시호가 녹취록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검사이고 김영철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면서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을 해서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 허위 보도에 편승을 해가지고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장시호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장시호하고 제3자 간의 개인적인 대화를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서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와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을 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장시호에게 검찰 구역량을 미리 알려준다라든가 그런 일도 없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특검 파견 중이었던 자신이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무슨 구역을 할 수 있는가 말같은 소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장시호하고 이재용은 대질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고 관련 기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영철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자신에게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부존재의 사실을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인데 말도 안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거는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서 좌시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외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형사고소와 보도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대응이 굉장히 깔끔하죠. 아예 본명 딱 까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전부 다 거짓말이고 법적으로 싹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가짜 뉴스가 있으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며 최근에 대통령실하고 관련된 비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영철 검사처럼 대통령실 측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매체라든가 관련자들을 싹 다 이렇게 조져야지 다시는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오늘 민주당에서 장시호하고 해당 검사하고 관련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왜 웨이즈 언론들이 이런 심각한 사실을 외면하는가라고 따져 물었지만 오늘 보니까 이게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게 작년 말에 이미 녹취록이 한번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론사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빙성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시호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떠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인에게 뭔가 좀 과시하듯이 자랑을 하듯이 나에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냥 야불이를 턴 것이어가지고 별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팩트체크를 해봐가지고 진짜로 문제가 있었으면 좌파 언론 측에서라도 보도를 했을 것인데 사실 뭐 어느 언론사 측에서도 이와 같은 보도는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튜브 매체가 물어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죠. 어차피 유튜브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우선은 던지고 보는 게 얘네들이기 때문에 딱 그냥 본인들 수준으로 저런 영상을 내보낸 것이며 이 사건 말고도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든가 이화영의 허위 주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찌랄씨를 묻는 놈들도 맨날 똑같아. 이 사건 역시도 장경태가 물어가지고 나불댔는데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김건 여사의 빈곤 포로노 주장이라든가 항상 뭔가 제기하는 의혹을 보면은 김우경과 거의 투톱으로 비읍시읍 같은 짓거리만 골라서 하죠. 아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극좌 유튜브를 그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유튜브를 끊으라고 하는데 니네들이야 말로 극좌 유튜브를 좀 그만 쳐봐야 될 것 같고 그거로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까지 하면서 지들끼리 돌려보면서 아주 부응회를 열고 있는데 공당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이재명처럼 저는 민감한 주장을 할 것이면은 당사자인 장시우 씨라든가 해당 검사에게 사실 확인이라도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재명은 아예 저게 전부 다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막 질러버리고 있는데 이거는 해당 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 유포나 다름이 없으니 김영철 검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이재명에게는 사법 리스크 물타기 하려고 허쭈거리 하면은 빨간 줄이 한 줄 더 간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좀 참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